이 분은 바로 18년차 배우 이필모 씨입니다. 이필모 씨입니다. 진짜. 어떡해. 많이 힘겨울 때면 눈을 감고 걸어요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아 변한 가을까 세상 끝에서 만나 버려든 내 꿈들이 아직 나를 떠나지 못해 소나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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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지 없는 너 바람이 얘기에 들었죠 잠시만 슬픔 떠오르며 소나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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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푸른 내 빛 네 잘생겼다 해피 뉴이어의 정체는 명품 배우 이필모 씨